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무비자 시행 이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거부율은 10%에 육박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비자 발급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 한국인에 대한 방문 비자 거부율이 9.4%로 10%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비자 거부율 5.5%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무비자 시행 이전보다 무려 6%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관광 상용 목적으로 발급되는 방문 비자 거부율이 증가한 것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만으로도 90일간의 미국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방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방문 비자 발급이 갈수록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거부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